원쿠션으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 어떤 두께와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배치에서 원쿠션으로 득점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내공이 1적구를 막고 밀리지 않도록 중단 또는 중하단 당점으로 치는 것인데요. 이렇게 치면 1적구의 두께가 얇아야 하므로 공은 벌어지게 됩니다. 1적구를 2적구가 있는 코너로 조금이라도 끌어내리려면 2분의 1 두께 정도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단 당점으로 내공에 밀리는 현상을 이용하면 모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적절한 밀림 현상을 일으켜야 하므로 많은 연습을 통해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2까지는 건강하게 respuesta? 2 Bye. 감사합니다.